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많이 나와있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참 뜨거운 화두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오고 안철수 후보와 아니면 외부의 다른 어떤 제사임의 의미에서 다른 당 후보와 함께 국민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범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예상과 전망들이 있죠 어떤 쪽이 바람직하다고 볼까요? 저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 있고 정책이 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갖다가 이렇게 당원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당의 목적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당이라는 것은 세석밖에 없고 그것도 비례 세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 그런 정당인데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런 정당에서 무조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당에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우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럼 무조건 지금 먼저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벌써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입당은 곤란하고 그냥 경선을 할 수 있는 플랫폼만 달라 자기는 여기 당은 지키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각각 후보들이 제3의 리액에서 한 후보를 단일화시킬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좀 약하다고 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3의 그럼 저희들 보고 떠나서 다른 데가 와서 경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단일 후보가 나오고 또 소위 반해서 다른 야당 후보끼리 해서 두 후보나 세 후보가 제3의 리액에서 본 야권의 단일 후보를 위한 국민 경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서의 전망을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 후보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어떤 단일화 없이 여당 후보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심지어 야권이 단일화되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자 구도가 되도요 양자 구도가 되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한 명 야당 후보끼리 한 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대1로 붙어도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저의 분석으로는 지금 서울시의 시의회가 있습니다 110명이 정수예요 6명이 국민의힘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여당이죠 정의당 뭐 있고 110명 중에서 6명 중이에요 6명 그리고 국회의원이 49인데 41명이 민주당이고 8명이 지금 저희 당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한 명 구청장은 25명 중에서 24명이 민주당이고 한 명이 서초구청장 하나 5월 선거는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라는 게 누가 치릅니까? 선거라는 거는 거의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관 조직 아닙니까? 서울시의 조직 그걸 갖다가 다 잡고 있는데 그것도 압도적인 숫자로 근데 그게 조직선거에서 쉽겠어요? 더군다나 투표율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제가 말을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만 우파, 중도세력 이런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4월 7일에 나와야 돼요 그게 아주 행심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냐 그렇든지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후보 저는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후보라고 제가 자부해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남 쪽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나오이 세 분이 서울시정에 잘못된 서울시정의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평을 내셨더라고요 자중해라 무슨 원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제일 스타트는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전 시장이 그분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잘 못 읽은 거예요 그 당시 무상급식이라는 게 나오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이 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직을 던졌잖아요 시장직을 던질 일은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을 시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던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왜 던졌냐 그 당시에 그건 다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게 10년이 지났죠 네 그분이 대권을 하려고 던진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 안철수 박원순 시장 손을 들어줬고 그렇죠? 그리고 나 후보는 나가서 또 패배했고 세 분 다 책임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딱 10년 전에 세 분이 얽힌 인연들이 네 지금 와가지고 다들 지금 변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 분이 하나같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이번에는 또 1년짜리고 이러니까 경제 시장한테 맡기고 정치는 조금 그 후에 대권을 하시든지 다른 건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후보들은 쉽지 않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주장이죠 뭐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서울시장 선거 끝난 뒤에 1년 뒤에는 다시 또 선거를 또 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1년짜리 선거 아닙니까? 되자마자 다음 선거 준비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네 더군다나 시의회를 저렇게 잘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또 해내겠다 이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것 다 포함해서 최우선으로 이거는 단지 해내겠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세금폭탄 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좀 적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비대해진 서울시의 이런 조직 특히 박원순 시장이 좀 어지러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습을 하고 좀 더 서울시의 행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 안정시키고 하는 정책 그건 제가 하여튼 초석을 놓겠습니다 1년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를 제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급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럼 터져를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